마법사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을 말하라 당신은 능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길 원하나요? 막혀있는 공간을 꿰뚫어볼 수 있는 투시능력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예지능력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순간이동 손 안되고 숟가락을 구부리는 염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한우를 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골랐나요? 현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투시능력을 선택했다면 대인능력 문제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예지능력을 선택했군요 경제력 문제 돈이 부족하거나 필요해요 순간이동이라 체력 문제 혹시 말랐거나 키가 작나요? 체력적으로 약하네요 손 안되고 숟가락을 구부리는 염력을 골랐어요 인내력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어려워하네요 투명인간이라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거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학폭신고는 117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성을 유혹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네요 사항 오 하늘을 감사합니다.